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25일인데 갑자기 가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추석도 다 잘 지내셨을 거고 이제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 다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2024년 미국 대선 쪽 관찰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지난 한 9월 20일 무렵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말라의 기세가 꺾이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압도적으로 카말라를 지지했는데 9월 21일 기점으로 이거 트럼프가 이기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을 2024년 미국 대선 기세 꺾인 카말라 캠페인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제가 금년 가을에 제가 매년마다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마침 북한에서 탈북하신 이해란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치학 박사는 아니고 이화에 대해서 영양학 박사를 받으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문제 이런 데 대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자유통일문원이라는 그 연구소를 가지고 계시는데 금년 가을 학교에 특별히 이승만에 대해서 한번 좀 강의 좀 해 주고 국민들한테 교육을 하자라는 제안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 이승만 통일학교라는 걸 이제 10월 초부터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 한다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오전에 토요일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3시간은 이승만에 관련된 공부 그리고 오후에 점심 후에 제가 또 평소에 국제정치사랑 같이 공부하던 분들이 외교사 국제정치사를 좀 가르쳐달라는 그런 부탁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세계 외교사 근대 국제체제 형성으로부터 세계화 이후 시대까지의 전쟁과 외교의 역사 여러분들 우리가 정치학 공부하는 사람은 실험실이 없습니다. 자연과학은 실험실을 통해서 이론이 맞냐 틀리냐를 증명을 해 보는데 정치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실험을 못하기 때문에 역사를 그냥 실험실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학 이론들이 역사를 통해서 나오고 또 역사를 통해서 검증도 받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번 가을에 강의하려고 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 많이 신청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론인데 미국 대통령 선거가 금년처럼 그렇게 아주 처절한 선거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바로 며칠 전에 나온 책인데 아메리카스 데드리스트 일렉션. 이게 선거가 선거라는 건 뭡니까 전쟁이 아니고 평화롭게 하는 건데 이것이 거의 그냥 데드리스트 죽자 살기 식으로 선거가 처절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저거 쓴 사람은 다나 메쉬라는 CNN 기자입니다. CNN 기자고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6월 27일이죠. 그때 그 사회를 봤던 사람인데 대통령 토론회. 물론 민주당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가 정말 처절하다라는 식으로 책을 썼습니다. 얼마 전에 반스 제이디 벤스라는 그 사람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그래서 그분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벤스가 분노한 나머지 지금 당신은 지금 나랑 인터뷰하는 거냐 나하고 토론 싸움을 하는 거냐라고 해가지고 어떤 평자는 다나 베시가 직업을 잃을 정도로 모욕을 당했다라는 그런 평을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선거가 이렇게 처절한 선거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일 날 일론 머스크라는 참 아주 갑자기 나타난 미국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저 사람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류 언론의 지지를 못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전에서 전혀 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X 그러니까 트위터의 주인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기 스스로도 계속 포스팅을 해가지고 선거를 돕고 있는데 바로 이 며칠 전 거예요. A 트럼프 victory is essential to defense of freedom of speech, secure borders, safe cities, and sensible spending. 뭡니까? 트럼프가 당선돼야지 언론의 자유라든가 국경을 봉쇄한다든가 그리고 안전한 도시. 그리고 돈도 이렇게 민주당은 돈을 좀 막 쓰는 편이죠. 돈을 아껴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트럼프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자기가 직접 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X라는 매체가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미국 정치라든가 세계 정치를 얘기하는데 정말 좋은 자료가 되는데 일본에서는 트럼프가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큰 트럼프 인형을 만들고서 만들어서 이렇게 시가행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시가행진 구호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7월 13일 날 총격 받았을 때 주먹을 불 끈지고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 그랬죠. 일본 사람들이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 하면서 시가행진하는 것이 X에 올라 있더라고요. 이건 바로 오늘 겁니다. 오늘 제가 강의제를 준비하다가 거기에 나와요. 해리스's favorability source. 해리스의 호검도가 팍 치솟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달에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이 28%. 그리고 여름이 막 시작될 무렵에 32%였는데 오늘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그 뉴스를 보고서 이것이 바로 다 언론이 만들어낸 것이죠. 언론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가짜예요. manufactured by the media. 미디어가 만들어낸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그 폭발력이 얼마나 세냐면 저게 포스트 된 다음에 제가 1시간 정도 있다가 저거를 봤는데 그때 이미 1,880만 명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시간 만에 2천만 명 정도가 보니 저게 어떤 매체보다도 막강한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는 선거 도구가 된 것이죠. 또 이것도 일론 머스크가 했는데 하도 재미있고 웃겨서 한번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오늘 올린 거예요. 와우 대통령의 스트레스는 정말 심한 모양이죠.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다니 해놓고 오바마가 대통령 됐을 때 그리고 대통령 은퇴할 때 많이 늙었죠. 8년 사이에 그리고 트럼프가 트럼프는 4년 했지만 거의 그대로입니다. 트럼프는 그런데 바이든이 사람이 여자로 바뀌었어요. 저걸 아주 조롱하는 그런 뜻이죠.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다니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한번 또 x에다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선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일론 머스크는 그것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콜랩스 이즈니어 중국의 붕괴가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 중국 붕괴가 다가왔다. 저 사람 중국에다가 차 팔기 위해서 중국하고 협상하고 중국의 내막을 잘 알겠죠. 바로 9월 20일 날 포스트한 겁니다. 이렇게 대단한 소셜네트워크가 트럼프를 지지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싸움하는데 이 선거 과정에서 참 잘 싸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이 계속 좀 이렇게 저 사람이 진짜 대통령 맞는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며칠 전에 코드 코드라는 건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아주 괜찮은 안전장치입니다. 저기에 들어간 코드가 닛이라는 뜻이죠. 미국 호주 인도 일본 이 네 나라가 안보협력 또는 경제협력을 하는 단체로 만들었는데 이번에 지금 미국에 자기 고향에서 했습니다. 윌밍톤이라는 작은 도시인데 그 고향에 있는 바이든이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 지도자들을 자기 집에 초청도 하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모디 총리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다음에 나올 사람이 누구지 그러면서 막 짜증 비슷하게 내니까 장래 아나운서가 여자 아나운서가 그래도 기질을 발휘해서 다음번에는 인도에 모디 총리를 모시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모디 총리가 포디움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사람이 누구죠 하는 그 장면을 제가 캡처해가지고 찍은 겁니다. 바이든은 카말라 해리스의 선거에 도움을 못 주는 것 같아요. 인도 총리의 이름도 기억을 못하고 코드라는 것은 자신이 만든 상당히 괜찮은 국제안보장치인데 저기서도 이렇게 망신을 당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저 미국 대통령이 지금 강료회의를 몇 달 동안 안 했답니다. 몇 달 동안 안 하고 최근에는 강료회의를 하는데 자기 부인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부인은 강료회에 들어가면 안 되죠 장관급 회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움직이는 것이 아하 그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힘든 곳도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엊그제 핵 잠수함도 한국에 또 다시 오고 이런 식으로 전쟁 억지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역시 개인이 조금 좀 불비하더라도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이 이제 코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중국이 역시 중국이 가장 큰 적이죠. 중국을 군사력으로 태평양 인도양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그걸 위해서 이 나라들이 서로 힘을 합치자라는 그런 합의를 본고로 돼 있습니다. 유엔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연설을 했죠. 이제 마지막 연설입니다. 다음번에는 대통령이 안 될 테니까. 그런데 the world is leaving Biden behind. 이제 세상은 바이든을 뒤로 하고 세상은 앞으로 나가죠. 바이든이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도 미국이 세계의 중심을 잘 잡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해서라는 사람은 포린 폴로시라는 잡지의 논설입니다. 잘 미국이 세계의 중심을 잘 잡고 있지 못하다. 센터 워즈 홀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but things are falling apart faster than he can keep up. 바이든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좀 질이 멸렬해지고 있는 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카말라 해리스가 미국 역사상 솔직히 말해서 좀 이렇게 퀄리티 자격이 좋은 대통령은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는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예비 선거에서 본인이 획득한 표가 없습니다. 바이든이 획득한 표를 그냥 그대로 다 물려받은 것이죠. 그래서 elected가 아니라 selected. 그러니까 뽑힌 사람이 아니라 선정된 그런데 아주 불리한 그런 뉴스가 나왔죠. 미국의 미국은 각 기관들이 선거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팀스톨스 유니온이라고 해서 미국의 아주 대표적으로 큰 노동조합입니다. 주로 운수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거기 들어간대요. 한 백수십만 되는 그런 팀스톨스 유니온이라는 데에서 이번에는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발표를 1996년 이래 선거가 7번 있었는데 7번을 연속 민주당을 지지했던 팀스톨스 유니온이 이번에는 아무도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카말라한테는 아주 충격적인 것이죠. 뉴스위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첫 번째 민주당 후본데 수십 년 만에 팀스톨스 유니온의 팀스톨스 노동조합의 후원을 인도어스먼트는 우리는 누구를 지지한다는데 그 지지를 못 받은 96년 이후에 첫 번째 민주당 후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팀스톨스 유니온이 내부 여론조사를 해본 모양이에요. 그 유니온 멤버들한테 누구를 지지하느냐 했더니 해리스 지지한다가 34 트럼프를 지지한다가 59.6 그러니까 60이에요. 그러니까 34 대 60 이거는 전자 여론조사입니다. 그리고 전화 여론조사는 31 대 58 내부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지지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저 노동조합은 항상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할 수 없었다. 이거는 트럼프한테는 정말 희소식이고 카말라 해리스한테는 아주 불리한 그런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사람이 마크 레빈이라는 사람인데 미국의 진짜 지식인이자 언론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엑스에다가 뭐라고 글을 올려놨냐면 카말라 해리스 캠페인 is the most diabolical campaign in modern American history. 현대 미국 역사에서 가장 가장 사악한 캠페인이다. 왜 사악하냐. 카말라가 말하는 것이 대부분 거짓말이고 가짜다 기만이다.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미국 정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카말라 해리스의 정책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은 너무나도 거짓이 많아요. 거짓이 많은데 지금 마크 레빈이라는 사람은 아주 번뜻한 미국의 보수주의자입니다. 내가 저 사람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 최근 그가 아메리칸 막시즘 미국의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미국의 공산주의가 놀랍게도 소련의 공산주의가 망하면서부터 미국의 소련이라는 적이 있을 때 미국의 막시즘은 맥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진 다음에 미국에서도 공산주의가 다시 싹을 튼 거예요. 그 책이 2021년에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는 왜 민주당은 미국을 미워하는가라는 책이 또 나왔고 이거는 2009년에 나온 거는 Liberty and tyranny 그러니까 자유냐 독재냐 그리고 Conservative Manifesto 해가지고 보수주의자의 선언 해가지고 아주 미국의 퍼블릭 인텔렉츄엘로서 활동을 하고 폭스뉴스의 아주 대표적인 평론가로 활동하는 사람이 카말라의 선거는 카말라 한번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금년에 카말라의 대선 선거전은 이렇게 사악한 캠페인일 수 없다. 왜 거짓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카말라가 내가 맥도날드에서 일을 했었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언론들이 검토를 안 합니다. 정말이지 아닌지. 그래가지고 브라이트 바트라는 이것도 꽤 괜찮은 언론기관에서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카말라 헤리스가 맥도날드에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증하는데 되게 두려워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자료가 나오는데 2019년까지 카말라 헤리스가 맥도날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카말라 헤리스가 자기 자서전을 두 권을 썼는데 그 두 권에도 맥도날드에서 일했다는 얘기가 한 줄도 안 나온대요. 그리고 1987년 그러니까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얼마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1987년에 어디 미국 디스트릭트 오토니스 오피스 이건 뭐냐 하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지방검찰청에 이제 그 일을 하겠다고 이력서를 냈는데 그 앞전 10년 동안 한 일을 다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맥도날드에서 일한 적은 일한 기록은 없대요. 그러니까 맥도날드에서 일했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그런 소리죠. 저거는 그 엑세에 올린 틱톡이네요. 틱톡. 틱톡에 미국 공화당 사람들이 만들었겠죠. 카말라 헤리스는 거짓말쟁이다. 맥도날드 간판 밑에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트럼프를 찍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사소한 거짓말이지만 맥도날드에서 일했다는 것이 미국 사람들한테는 내가 그래도 참 열심히 일한 부잣집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용돈 보러 가면서 공부를 했죠. 할 때 쓰는 거가 맥도날드입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함으로써 자기가 이제 중산층이라는 걸 과시하고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연예인이라고 하기보다도 미국에 아주 유명한 토크쇼 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나가서 아주 우호적인 질문을 받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그 집에 총이 있다. 그리고 누가 나의 집을 두드리면 그 총으로 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저 사람은 총기 반대론자죠. 그리고 총을 다 뺏겠다. 거의 강제로 뺏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돈을 주고 다 뺏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총을 절대로 반대하는 사람이 자기는 집에 총이 있다고 얘기하고 총을 쏠 거다는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실수했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한나라의 대통령 후보인데 카말라 헤리스가 이제 유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나가서 오프라 윈프리하고 토론을 했다. 낙태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고 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렸는데 보니까 9월 21일 날 올린 건데 5일 동안에 4만 9천 명 받더라고요. 5일 동안에 대통령 후보의 유튜브가 4만 9천 명이다. 그럼 아무도 안 본다는 소리죠. 그런데 거기에 제가 그냥 댓글들이 어떻게 달렸나. 그래도 카말라 헤리스 유튜브를 보는 사람은 카말라한테 호감 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보니까 제가 보니까 95% 이상이 카말라는 안 된다. 이런 소리로 쓴 거예요. 워스 댄 바이든. 바이든 보다도 넌 못해. 그리고 슬프게도 수많은 증거들은 당신이 대통령감으로는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투표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나도 슬픈 일이야.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화면 정지시켜서 한번 보세요. 압도적으로 나쁜 댓글을 다 달았습니다. 페이크 캐디디트 너는 대통령 후보로서 가짜야. 가짜야. 이런 식으로 아주 악플들이 잔뜩 달린 그런 유튜버다 하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선거가 가장 기가 막힌 거가 저걸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말로 짤이라고. 저거 미임이라고 하죠. 미임 영어로. 미국 대선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먹고 사는 이슈입니다. 미국도 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경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트럼프가 이제 온을 올린 겁니다. 저건 말이 필요 없죠. 자기가 대통령할 때는 커피 한 잔이 6달러 99. 그런데 카말라 밑에서는 9불 99. 미국 사람들 끝에 99를 많이 붙입니다. 그러니까 7불 10불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연어 자기가 있을 때는 4불 99. 지금은 9불 99. 거의 두 배 올랐죠. 포테이토 감자 가격 2불 99가 4불 99. 뭐 보세요. 밀크 가격, 햄 가격, 치킨 가격, 닭고기, 치즈, 달걀 전부. 그러니까 보니까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어요. 코스트 오브 카말라. 카말라가 됐을 때 먹고 사는 것이 거의 두 배 고달프게 되었다 하는 거를 이제 그냥 온을 올려놨습니다. 또 그리고 미국의 경합주들 경합주가 제일 중요한데 코스트 오브 카말라스 인플레이션 온 에버리지 패밀리 신스 2021. 그러니까 2021년에 카말라가 부통령이 되죠.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에 인플레가 하도 심해서 조지아 사람들은 한 가족당 2만 8,502달러를 더 썼다. 아리조나주는 3만 몇 천불. 펜실베니아주 한 가족은 2만 4천 몇 백불. 미네소타. 조지아, 아리조나, 펜실베니아. 여기는 아주 경합주고 지금 조지아하고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면 확정된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이렇게 아주 한 칼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선전, 선거전을 트럼프 쪽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경제가 중요하다는 건 옛날부터 전통이죠. It's economy stupid. 이거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무명의 주지사로서 현지가 아주 난리는 조지 HW 부시. 미국 41대 대통령하고 붙었을 때 만드는 구호인데 그 부시 대통령은 외교의 아주 일인자죠. 그 소련을 결국 무너뜨린 사람이고 물론 레이건 대통령 때 이제 기반이 무너졌지만 결국 소련을 완전히 역사 속으로 없어지게 한 대통령이 조지 HW 부시인데 클린턴이 나와서 그런 겁니다.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경제가 중요하지. 경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야 이 멍청아 제일 중요한 건 경제야. 저 구호 때문에 사실은 클린턴이 당선된 겁니다. 물론 이제 클린턴 자신이 맞는 것은 아니고 카빌이라는 저 옆에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인데 아주 그 괜찮은 유능한 선거 참모죠. 저 사람이 맞는 구호입니다. It's economy stupid. 야 이 바보야 중요한 것은 경제라고. 저것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 위한 그런 구호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아주 간단하게 그림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총을 벌써 두 번 이상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쉐리프가 이건 또 공화당주입니다. 공화당주의 경찰이에요. 저게 그 건맨 그러니까 총 쓴 사람이 과연 혼자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라는 식으로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단독 범행인지. 그리고 엑셀을 통해서 별의 벌게 다 오는데 트럼프가 골프를 치는 날 미국의 그 MSNBC라는 방송이 골프장에 카메라를 들고 갔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언제 대통령 후보가 골프 치는 것을 촬영을 해주냐. 혹시 총 맞는 장면을 찍으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지금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즈는 워낙 트럼프에 반대하지만 트럼프는 이제 앞으로 골치 아플 거야. 인 트러블. 아주 그 어려움에 빠질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 그림을 그렸는데 9월 11일 날 그린 건데 총격 받을 뻔한 9월 15일보다 4일 전 거죠. 그런데 왜 어떻게 골프장에서 저런 사건이 일어날 줄 알았니? 하는 이런 의문을 받고 있고 저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떠나서 저게 그 엑스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냥 몇 천만 명씩 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지금 기가 꺾였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불리한 그런 요인이 되겠죠.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FBI 쪽에서도 과연 혼자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카말라한테는 상당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9.1일 나는 날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죠. 부시 대통령이 초등학교 2학년 애들하고 책 읽고 있었는데 두 번째 비행기가 부딪혔을 때 그때 앤드류 카드 비서실장이 와서 카카 지금 두 번째 비행기가 쌍둥이 건물에 바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비행기가 빌딩에 충돌했습니다. 그때 부시 대통령이 놀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똑같이 또 이렇게 비슷하게 저것도 이제 장난기 어린 카말라 해리스 얼굴에다가 부시 얼굴을 섞은 거예요. 그리고 비서실장이 두 번째 슈터도 미스트 두 번째 총수는 사람도 실패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런 것이 지금 미국에서 그리고 조금 놀라운 일인데 저 사람은 크리스 쿠오모라고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반 트럼프 앵커맨입니다. CNN의 그 앵커맨인데 이 사람이 두 번째 총극을 받고 얼마 있다가 트럼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자기가 정말로 사과한다. 당신이 나는 절대로 그 당신을 하나도 좋아한 적이 없고 대통령할 때도 매일 못 살게 굴었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독재자도 아니고 총알 맞을 만큼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총극을 맞을 뻔했는데 언론이 그런 식으로 참 루드하게 당신을 모함하고 이렇게 보도하는 데 대해서 자기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놀라운 사태의 진전인데 저 사람이 형이 쿠오모라고 그래가지고 뉴욕주 주지사하고 그런 사람이죠. 하여간 이것도 재미있는 반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9월 20일 무렵에 우리나라 방송들에서도 아하 이제는 트럼프의 진면목을 인정하는 건가 그동안은 뭐 완전히 해리스가 천사예요. 트럼프는 악마고. 그런데 9월 20일부터 우리나라 언론들이 해리스 트럼프 전략에 말렸다. 경합주 휩쓰는 트럼프의 파급력. 맞아요. 지금 경합주를 트럼프가 다 휩쓸고 있습니다. 1월 수가 초박빙 지지율 트럼프 대학전극 시작됐나라는 식으로 또 이것도 미국의 어떤 보도하는 사람을 서울경제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해리스 트럼프 전략에 말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미 유권자 56%가 트럼프의 관세 공약을 지지한다. 민주당의 3분의 1도 찬성한다. 트럼프가 관세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미국 사람들한테 반대를 당하는 것이 아니다는 그런 내용도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발칵 뒤집힌 미대선 판도 트럼프 경합주 세 곳 우세 그리고 밑에 해리스 TV 토론 결과 꺾였냐. 이거는 이제 상당히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저거는 해리스가 당연히 이겼는데 그 이긴 효과가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다. 이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이죠. 누가 이겼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공화당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토론 잘해도 상대방 사람들의 마음을 변심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저 대통령 디베이트는 중도층 나 누구 찍을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제 로이터통신에 보니까 60%가 나 트럼프 지지하기로 했어요. 저거 보고 나서. 30%가 나 카말레헤리스 지지할 거예요. 10%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지율이 오르는 거예요. 무당파들이 트럼프 지지율으로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언론은 TV 토론 결과 당연히 해리스가 이겼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해리스가 이긴 거 전번에도 얘기했죠. 다 짜구친 거다고 말이지. 문제도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토론 사회자 두 명이 해리스를 적극 옹호해 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조사한다 말이지. 이것이 제대로 된 거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뭐 더 난리입니다. was she drunk? 여러분 미국 영어 회화 좀 가능한 사람 잘 들어보세요. 저 사람 얘기할 때 술 취한 사람 같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술 취하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점점 높아지는 트럼프 지지율. 저건 이제 한국 사람이 한 건데. 지금 이게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카말라 패닉스. 카말라 지금 아주 공황상태에 빠졌다. 카말라 프리지스. 저기 바로 오프라 윈풀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하고 같이 사실은 카말라 해리스를 도와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또 너무 못했습니다. 우리 다 본 사람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뭐 조금 과장한 거지만 2024년 선거는 이제 끝났다. 99.9%로 트럼프가 이긴다. 이건 좀 너무했지만 저것도 그냥 제가 가까이 다 보는 방송인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엠프티 스윗. 다 표의 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 잘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9월 14일 날 한 거 보니까 340대 198로 트럼프가 이기는 거로. 이건 뭐 압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히스 위닝.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그래서 9월 한 20일 무렵부터 미국의 선거가 조금 스타일이 바뀌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선거하는 애 영화도 나오고 책도 나오는데 인도계 디네시 드스우자라는 아주 저 사람은 보수죠 물론. 그 사람이 영화 감독, 영화를 만드는 사람인데 빈디케이팅 트럼프. 빈디케이팅이라는 건 죄를 면해주다 또는 정당화시키다 그런 뜻이죠. 저스티파잉 트럼프도 될 거고 트럼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자는 그 영화가 9월 27일 날 미국 전국에서 개봉이 된다고 그럽니다. 저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정말 어떤 때는 책 한 권에 또는 구호 하나에 아까 얘기했죠. It's economy stupid. 바보야 중요한 것은 경제라고 그 한마디에 클린턴의 당선이 거의 확정되고 그럴 정도였는데 하여간 이번에 9월 27일 날 저 책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책도 이제 또 나오고요. 디베이트를 자꾸 한 번 더 하자라고 카말라 쪽에서 주장을 해요. 원래 이긴 사람이 더 하자고 그러는 겁니까? 진 사람이 더 하자고 그러는 겁니까? 그리고 원래는 트럼프가 세 번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중에 한 번은 폭스뉴스에서 하자고 그랬는데 그건 절대 반대. 한 번만 하는데 ABC에서 한다고 해서 한 번 한 것이죠. 트럼프는 자기가 이겼다고 보면서 그러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고 카말라 쪽에서는 자꾸 한 번 더 하자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이 한 번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도 똑같은 얘기죠. 미국 외교 정책이 대통령 선거에는 그런데 영향을 별로 못 미칩니다. 대통령 선거에 기껏해야 7%라고 제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금년 한 몇 달 전에 미국 국민들이 미국 대통령을 뽑는 기준이 뭐냐 거기서 외교 정책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 그런데 이번에는 경제 국경 문제가 한 70%가 넘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 문제에서도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지 못해요. 이렇게 약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고 여러 가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나라 수상들이 만났는데 이제 내년 이제 하면 그림이 다 바뀔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나가고 일본 기시다 수상도 이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또 호주 수상은 지난번에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년이 되면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두 사람은 이제 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같은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국 사람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한테 더 유리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한테 유리한 사람의 찾는 근거는 한반도에 긴장이 올 거냐 그렇지 않으면 평화가 더 오래 지속될 거냐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는 어떻게 될 거냐 그거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그 이제 아주 유명한 미국 상원위원이죠. 린즈그레엄 공군 대령 출신인데 저 사람이 트럼프가 되어야 9.11 테러 같은 것이 안 날 수 있고 중공이 대만을 침약하지 못할 거고 등등 해가지고 국제정치가 안정되려면 트럼프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거는 뭐 저는 올바른 분석이라고 봅니다. 글로벌리스트가 이제 민주당이죠. 글로벌리스트는 전쟁을 조금 그냥 선호합니다. 전쟁은 그냥 해요. 그런데 지금 내셔널리스트인 트럼프는 위협은 하되 전쟁은 하지 말자라는 것이 이제 그 입장이죠. 마지막 페이지로 여러분 저런 식으로 된 것을 봐야지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지지율이 카말라가 2% 앞선다. 2% 앞선다 그러면 저 지도를 그리면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항상 나옵니다. 그거는 미국 선거제도의 마술인데 조그만 줄을 다 이기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게 돼 있는 구조죠. 지난 8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보다 한 2.5% 앞섰습니다. 전체 득표수에서. 그런데 각 주별로 지금 선거인단 수에서는 트럼프가 300이 넘었죠. 그래서 지금 카말라 헤리스가 한 3% 앞선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트럼프가 이길 거야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선거제도라 미국의 선거제도는 그런 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미국 선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카말라 헤리스의 기세가 많이 꺾였고 그리고 많이 노출되고 있고 그리고 말을 잘 못하고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 트럼프처럼 뚜렷하지가 못하다. 물론 트럼프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카말라 헤리스에 대해서는 무슨 정책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미국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9월 한 2, 3주를 중심으로 카말라의 기세가 확 꺾인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고 앞으로 주변 상황 이슈 터지는 대로 말씀을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